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야 왜 안 들어오지? 안녕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안녕. 윤산아 일로와. 너 일로와. 여기가 간다. 안녕. 하이. 음. 맛있네. 맛있어? 응. 내일 먹어야지. 이건 맛있어? 응? 이건 맛있어. 먹어봤어? 이거 안 먹어봤어 아직. 빨리 먹어봤어? 형 댓글 좀 봐봐. 우리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지. 아니 아니. 볼 거 없어? 아 내 핸드폰으로? 응. 천재야 너? 해 봐 본 듯. 그 자본주의의 약간 그 미소 느낌이야 지금? 응. 네. 우리가 여기는 지금 인도네시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막 도착해서. 저만 지금 밥을 먹고 있죠? 잘 보이네. 몸 등장. 문을 부시네. 몸 등장. 빨리 와 인사할게요. 우리 다행이 안 했어. 두두두. 저도 머리를 안 말려가지고. 자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왔어. 안녕하세요. 아스루입니다. 일단 저희. 이거 뭐? 그 치킨. 치킨 카레. 먹어봐. 맛있다. 약간 로즈의 느낌 좀 나는데. 약간 있어. 진짜 맛있다. 오 약간 좀 매콤하네요. 그렇지. 어. 네 지금. 어. 제가. 저희. 단독방에. 제가 룸 서비스. 룸 서비스를. 제가 먹으니까. 그 치킨 사람. 내가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장을 안 했는데. 응. 이거 좀 하나 시켜먹어. 응. 맛있어요? 그니까. 왜 뺏어 먹는 거야? 알겠다. 알게요. 어. 한 잔 거야. 고기도 한 잔 줄게요? 그렇죠. 인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해서. 이제. V앱을. 키게 되었는데. 일단 마키는 쉬고 싶다고 해서 세 명에서 모여가지고 V LIVE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읽어보면 It well I'm hungry I'm hungry I'm so crying 머리 못 말렸어요 요 강불이 뭔데 Little bit? Little bit Little bit 얘들아 한입만이라도 하나씩 한입 주세요 한입 들까요? 네 스테이크로 썰어드려 한입 드릴게요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집을 다녀오셨어요? 그게 뭐야? 호구마 자 한입 드릴게요 어머니 고구마호박이 아니라 호박아 자 스테이크 안녕하십시오 여긴 지금은 10시 45분 한국보다 2시간이 드립니다 맞습니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이게 뭐야? 닭도 먹어봤어? 응 닭도 먹어봤어 닭도 맛있어 닭이 약간 순살이네 순살 너가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시켜서 먹었구나 맛있더라고 맛있더라고 어제 근데 검소하게 시켰네 한다고 먹는 거니까? 응 한다고 먹는게? 보통 3메뉴 정도 시키지 않나? 보통 그렇지 이제 3메뉴 그래서 나도 2개 시키면 아쉬워가지고 메이플을 계속 봤거든 먹었어? 응 맛있는 거 많은데 먹고 싶은 거 이거밖에 없었어 이 메시지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주세요 응 야 우린 안 보이는데 응 형 형 댓글들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 기분이 어때? 와이파이 왜 여기? 오늘 기분 좋아요 뭐야 무슨 일고 큐트 지금 한국이 1시인가 이제? 2시간까지 끌고 있어 거의 1시 이제 1시 됐지 와우 12시 40분 꿈나라 가야될 시간이구만 여기 더워요 한국이랑 비슷해 한국이랑 비슷한데 한국은 이제 막 기온이 좀 떨어져가지고 23도 막 이렇잖아요 밤 되면 응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아직 32도 이렇더라고 쇼측에서 팔자랑들 하셨던데 오 보셨어요? 네 오 인터넷 하시네요 형도 팔자랑 한번 해주세요 왜? 형은 가슴자랑 해주세요 가슴자랑 가슴자랑 어떻게 해요 지금 왜? 지금 어떡하면 나와서 잘해 우리 다 먹고 할까? 다 V LIVE? 다 V LIVE? 상실하다 정신하게 보니까 V LIVE도 많이 좀 개방적인 것 같아요 그치 금주 방송도 하고 아 그치 요즘에 많이 개방적이어졌으니까 오로아가 또 헬스장에 가려고 했는데 그니까 8시까지라고 그러고 아 8시까지 헬스장 V LIVE는 재밌었겠다 오 재밌었겠다 수영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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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만 좀 있었으면 그니까 수영장 V LIVE? 맛있다 나 어제 뭐 로고국 만들었던데 아 네 맞아요 되게 별로던데 로고? 어 유튜브 뭐 유튜브 채널 그 유튜브 채널 그 유튜브 채널 그 그 흥미진진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은우가 계속 올리는 것처럼 제 생선을 아예 따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줄게 내 말해줘봐 그거 이제 유튜브 감성으로 좀 한거죠 이미 다 안정이 돼있어? 그럼요 미리 듣게 안됩니까? 3초 미리 듣게 거기 끝에 나오지 않나? 형 막 아 되게 약간 수영장도 개소리나 그러자 맞아 맞아 개소리 말고 형 너무 먹기만 하네 알지 말고 원래 그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뭔가 그니까 화음 감성으로 형 그 채널 이름이 뭐지? 흥미진진 응 뭐야 흥미진진 그리고 마지막에 왈왈 그치 그걸로 꺼내려야지 이렇게 귀엽단 말이야 아 유튜브 많이 안봤어요? 어? 우리 둘이 해보면 약간 흥미진진으로 해봐 너가 흥미진진 흥미진진 왈왈 나 왈왈 아니야 왈왈 막 이렇게 하면 엄청 귀엽다고 그런걸로 다음 컷 넘어가고 막 와 댓글들 다 오오오오 나만이 실시간이 아니냐? 나도 실시간 아니야 왜요? 몰래 찍어야겠지 나 분명 아까 기내식 먹었는데 어차피 제 채널이니까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냥 하나로 가야돼 트레이더도 트레이더도 해야지 바꾼 재미없어 아직 에피소드 0이란 말이야 응 그렇기 때문에 로고송 우리 한번 잡없이 불러주세요 한번 코러스 해드릴게요 멤버들 한 명씩 목소리 들어와도 예쁘겠다고 좋지 한마디씩 노래로 만든다 치면 가사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안돼 가사에 한마디씩 하는 거지 얘 한 마디 나 한 마디 라키 엔지 형 저희 연애가 상당히 오늘의 KMI 알려줘 뭐가 왔나 보네 뭐가 또 왔네 오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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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어 내 코도 있어? 수박 주스랑 원래 망고만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 뒤에 다른 거 더 음 좋아 이 목소리를 우리 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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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니 주니 제가 실수 올렸던 뭐 시키셨죠? 저는 망고 망고 남는 거죠 먹어도 맛있을까? 먹고 싶은 거 한번씩 먹어볼게요 이건 땡겨라 응 메롱 그건 키울 거야? 그 박스 봐 놀다 가야지 응 좀 덜 당한 걸 먹어야지 다음 주에 서울 갈 건데 추천할만한 곳을 알려주세요 서울 서울 서울? 서울 한강 무조건 가야 되고 그렇지 이제 날이 좋아서 한강 가게 되면 좋아요 벌레들도 많이 없고 한강 그래서 어디가 많았더라 라면 라면 꼭 끓여드시고 근데 또 비속돌렸지 그리고 또 어디 가줄까요? 판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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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근처에 맛있는 짓들이 많거든요 칼국수는 맛있어 칼국수 칼국수는 안 먹어봤어 어? 옆에 찐? 안 먹어봤구나 안 먹어봤어 먹어봐 맛있어 나쁘지 않던데 같이 먹겠습니다 그럼 오신 그래 그래 네가 골든벨 한번 올려 골든벨 왜 올려? 골든벨이 뜻이 그거야 기쁜일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한테 쏘는 거 골든벨 올린다 형 카드 주셔야 돼 답권 안 봤어? 어? 답권 안 봤어? 이번에 나온 거? 응 그거 안 봤어 전에 나온 거 봤어? 옛날 1편 70년대에 나온 거? 어 그거 봤는데 나 답권 안 봤어 그거? 그거 최근에 나온 거 올리고 본 건데 그 전편에 빨리 가서 봐 왜? 재밌어? 응 미쳤어? 응 나 진짜 그 러닝타임이 몇 분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시간 순상이야 응 진짜 몰입감이라면 미쳤어 항상 먹는 산하 나는 그 로아랑 같이 봤거든 전편 아 그래? 70년대에 나온 거 뭔데? 그 메시지를 하면서 나 지금 몇 분 몇 초 보고있다 이러면서 로아랑 같이 봐라 이랬어 은우는 어딘냐? 은우는 지금 일본에 있는 거 있지 않나? 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요? 거의 몇 시간? 일본은 뭐 시간 시차 있어봐 1시간이니까 다 빠질 거 같아 네 러닝타임 얼굴이 너무 작아 벗었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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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앓구나 알지 차 아니야? 차 응 차 형 우리 형이 V LIVE 하고 있어 여긴 일단 멤버들이고 형 뭐시뭐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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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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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되게 느낌있게 나와 형은 영상에서도 잘생겼네 오늘 좀 괜찮게 생겼다 차 안이야 차 안 차 안 차은우가 차 안에 있습니다 차 안우면 차 안우 차 안우 차 안우 차 안우 차 차 차 여기 운영니다 아니 운영 어디 갔냐고 그래서 일본에 있다고 그랬죠 아 그래 어제 공연하고 오늘 뭐 없고 내일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 공연 잘했어? 어 그럼 잘했지 모찌롱 모찌롱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데 어 많이 왔어 사람들이 어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 고생했다잉 너네 일요일날 오는 건가? 월요일날 왔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일요일날 출발해서 월요일날 왔어 어 월요일날 도착 아침에 야 빈이 너 머리가 왜 그래 왜? 머리 안 말려서 그래 맹구 머리 맹구 머리 아직 안 마른 거야? 안 마른 거야 안 마른 거야 씻고 바로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어때? 우리 방금 왔는데 방금 왔어 방금 왔는데 좀 더워 나 3주 전에 갔었잖아 그치 그치 우리는 이제 내일 공연하고 근데 공연장이 엄청 커 큰 거 같아 다 보진 않았는데 엄청 큰 거 같아 응 안 그래 잘하고 그래 그냥 운동 좀 하고 운동 오른쪽 운동 운동 좀 하고 뭐라고? 운동 좀 하라고 운동 좀 하라고 운동 좀 하라고 운동하라고? 어깨가 비실비실 하던데 너나 해 너나 해 너나 해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치킨커리 치킨커리 근데 되게 맛있어 나 한입 빼 수고했으네 그걸 또 받아준이라고 형 형 형 미안한데 이제 아로아랑 소통해야 되거든요 그래 왜 나 빼는데 왜 왜 시간 빼서요 아니 너도 여기 같이 하던 거야 이렇게 두고 하던가 이렇게 두고 하던가 그냥 와봐 옆에 어? 옆에 두고 와봐 여기 여기다 봐 여기 이쪽에 세워놓을 수 있나봐 이렇게 세워 너 그거 반 적어 잠깐만 오! 형 천재인데? 근데 얘가 좀 잠깐만 뭐 올려놓을 수 있나 잠깐만 잠깐만 여기다 올려놔 형 여기다 올려 아니 그냥 가까이서 있는 게 나으니까 얘는 응 이걸 좀 이따가 해서 단 좀 치료로 올려봐 이렇게 해서 야 근데 너 얼굴이 약간 접히는데 좀 무섭긴 한데 그냥 이대로 해보자 나 괜찮게 나오는 거 봤니? 너 지금 눈만 나오는데 나쁘지 않아 야 됐다 그래 눈만 나와? 어 눈만 나와 알아요 여러분들 좀 무서워도 나 안 보여? 깨요 나 안 보여? 아 이거 이렇게 나와 너무 무섭게는 안 하면 안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너무 무섭지 않을까 내가? 뭐야 나 엄청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괜찮게 나와 봐봐요 형 뭐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뭐 아니 형 걸 틀어서 바보라고 난 바보라 그런 거 못해 음 음 음 나쁘지 않긴 한데 약간 약간 너 약간 지금 코 위로만 나와 어 지금 또 지금 나오네 코 위? 어 코 위 어 새롭긴 해 은우야 새롭지 근데 약간 달걀 귀신 같긴 해 신기해 신기해 귀신 같다고? 어 약간 달걀 귀신 같아 아 배불러 달걀 귀신? 응 오늘 형 가서 뭐 먹었어? 형 오늘 라면도 라멘 먹고 어 맛있겠다 아까 스시 먹었어 스시 저녁엔 스시 스시 스시? 어 아 오이시 같단데스까? 아이 맨짜 우 먹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늘 친구 semu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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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잘 나오죠 오 오 잘 나오네. 저게 바로 ZTV 위험이 될까, ZTV. 댓글이 어때? 팬분들 반응이 어때? 나 너무 무섭다고 하시지 않아? 나도 댓글을 내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 댓글을 읽어보는데, 어... 누가 해석해줄 사람? 잘 안 들리나 봐, 형.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응. 아, 이게 겹쳐서 그래, 우리가. 아, 일본어 배틀하면 내가 이기죠. 아, 뭔 소리야. 내가 이기지. 형, 상대가 안 돼. 뭔 소리야. 나 지금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상대가 안 돼, 일본어로 해봐.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이런 뭐 랩 있지 않냐?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네가 알던 내가 아니야. 커피나? 응. 왜? 화장실 맞다, 화장실. 아, 진짜. 진짜. 형. 뭐야, 갑자기? 어? 빈혈이 코피가 났어. 야, 은우야. 야, 나 코피 나. 이거 봐, 보여? 아, 그걸 왜 보여줘? 영상 통화하냐고, 그냥. 아니, 갑자기 코피 난다? 갑자기 왜 코피가 나? 모르겠네. 코 봤지, 너. 뭔 소리야. 야, 오랜만. 네, 이술실이야. 이술실 얘기 한번 봐줄게. 아이, 코는 팔날이 지나쳐. 코는 여기. 우리 왕콜이다가 있잖아. 왕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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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야, 우리가 너무 어떻게 나오게 하냐?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거 그러면 인스타 라이브로 하자. 인스타 라이브로 하자.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중이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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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너 handling VIP 이제. 안 peace. 할냐하면 아이안 알았다잉 아이안 알았다잉 바이바이 바이바이 우와 오 연락할게 오케이 바이 됐어 이제 넓게 앉아 갑자기 헤쳐 헤쳐 갑자기 갑자기 피가 나네 다 먹었어 자 사장님이 다 먹으셨습니다 사장님이 다 먹으셨습니다 사장님이 다 먹으셨어요 사장님이 다 먹으셨어요 산하 사장님 그래가요 제가 아까 세팅도 거의 다 해드려가지고 가만히 계시더라구요 아우 형이 운이 형 봤어 코피가 터졌네 사장님 사장님이 콧물이 터졌네 사장님 사장님 원래 이런거 열어놔야돼 그래? 니네가 나한테 했던것처럼 하하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형 오 오 잘 먹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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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좀 댓글 좀 읽어주세요 읽으려고 하고싶다 지금 로아 지금 혼자 혼자 얘기하고 있는거 같아 내 핸드폰으로 난 해가지고 난 못본단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느리냐 왜 얘들아 도대체 이 화면에 하얀건 뭐야 수건 치워라 수건 치워라 아 수건 있었어? 깜짝 놀랐네 involvement 다 먹어서 가져가주세요 제가 어제 우리 불꽃놀이를 못춰다는데 와 불꽃놀이를 모른다고? 불꽃놀이를 모른다고? 살짝 몰래 이거 형 빨리 틀어봐 꽃놀이를 지어보래? 몰라 형? 코러스는 저도 코러스 형 우리 처음 모래? 처음 모래? 처음이 너무 어려워 편지 마요 형 두르고 한번만 해 카메라 보고 추억이 뭐 처음? 아 이거다! 이거다! 형 찾았어 찾았어 형 이거야 I can fly 그건 알지 나 여기다 여기 우와 무슨 노래 잘 잤나? 뭐 했는데? 코러스만 한다고 그랬는데 I can fly 뭐지? 쿵 딱딱 쿵 딱딱 뭐지? abbance 하나 넌 대박이다 icar 아 때가 나다 이거 딱 때가 나다 손아!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난다. 실패! 진짜... 몸이 기억하는 안무. 또 뭐했냐? 론리. 론리 쳐달래요. 론리? 론리가 안무가 진짜? 그럼. 우리 콘서트 했잖아. 론리 기억 안나는데? 경준이 형이 자준거. 응. 드림나잇 가자 형. 드림나잇. 드림나잇 기억나지. 와 이게 어떻게 다 기억이 나네. 너는. 진짜. 나 진짜. 드림나잇. 매일. 오. 사랑해. Fahrenheit.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인생 empieza.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 은은의 노래 다 노래해. 우리 형 원하는 노래 얘기해볼게 내 멋대로 해줘 이렇게 내 멋대로 기억 하나도 미안해 에브리미닛은 아니지 에브리미닛? 에브리미닛도 기억 안나는거 같은데 한번 해볼게 몸이 기억하겠네 이런 날 모르겠지 푸푸푸푸 에이 어 잘한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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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에이 에이 아 이거 음악 아 이거 쉽다 야 형 운을 너저나 못했대 와 와 이거는 섞고들 이제 해야 된다고 이거는 잘 못됐어 그냥 여기 세워놔도 우리 다 보일 거 같은데? 어? 그러지 않을까? 응. 다시 세팅을 해볼게. 잠깐만. 내가 세팅을 다시 해볼게. 너잖아를 어떻게 모르는 거야? 우리 그걸로 행사를. 우리 잠 못 자겠는데? 지금 미션을 받았을 때. 난 잠이 안 와서. 무슨 어제 미션? 불꽃놀이, 원, 내 이름, 부자, 너잖아, 켄슈퍼. 아 너 자나를 모른다. 야 너잖아 모르면은. 근데 우리 포카글로 간 거야 이거 왜? 왜 광고를 찍었어? 유명아 이때 행사할 때 맨날 빈이라고. 형 색깔 캐슈퍼 빈인데? 빈이라고 맨날 웃으면서. 내가 우정끝했다고. 뭐야. 그동안 행사를 많이 해서. 아니 몇 번에 말하면 된 거야. 자리가 기억이 안 돼. 나 왜 자리가 기억이 안 돼. 우리 팬들이 있어도 걱정하지마 동그랗게 존중나 아직도 있을까 이게 뭐지? 아니 파도 다르시고 내가 이쪽에 들어야지 아니 정성이가 한다고? 우리 안무 말이잖아 뭐야? 아니야 아 이쪽에 있는구나 나 너무 좋아 다시 다시 노래가 안 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2 2 2 2 1 2 2 2 2 2 2 2 2 자 댓글 좀 읽어볼까요? 응 댓글에 보면은 굿보이 오늘 너무 잘했어 보고 싶었잖아 아 힘드네 또 뭐 있었냐? 네이브는 기억이 나고 최근에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야? 후기를 못한 것 같아 여자 하나랑 아휴 어휴 에휴 미니콘 같대요 미니콘 호텔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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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너무 빠졌어 눈에 너무 눈에 너무 잘 만들었어 이게 뭐야? 하이콘 아 이건가? 네 하이콘 약간 몸 좀 습관 아 프리스타일? 진진이 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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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 나왔어 오 오 오 오 오 예 오 예 코너스 코너스 하위디 임 고마워요 그만두 하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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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노래를 불러요? 응 하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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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있지 이 노래 어떻게 불러요 이거 어떻게 불러요? 그걸 좋아도 봐야겠다 아 힘들어. 나 출력해 이제. 아 저 에어컨도 풀어. 나 추워서 에어컨 꺼진데 방향이. 화장 안에서 틀어야겠다. 역시 코피 흘림을 좀 처리를 하시지. 네! 이겨! 이겨! 오늘 댓글을. 형 무리하지 말래요. 내일 공연인데. 코피 흘리는 사람이야. 원래 운동 못하는 거니까 운동하는 거야. 아 새로 방진됐어요. 그래서 방진이 아닌 방전. 진호 형이 부르는 드림캐쳐를 짓고싶대. 근데 형 드림캐쳐를 모르잖아. 그 때. 나올 때. 제가 보고.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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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래서 창업 끝나고 하겠다는 거였어. 이겨! 이겨! 너무 쎄게. 댓글 좀 읽어보자면. 이겨! 키키키키키키? 불마컬. 맥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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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사님! 하늘사님 저 어때요? 삭막한 삭막한 가운데 모두 탁악한 질병들 닥쳐 닥쳐 내 삶에 있어 샘맥! 샘맥! 아우 뭐지? 너야! 이거 카키인데 가니! 우리가 뭔가! 나의 삶을 찾으려면 나의 삶을 찾으려면 나와 함께 샘은 열고 핸즈 업! 우리 자신이 꽃가장 계속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더 미쳐야 해 하늘사님 내가 너가 지켜야 해 하늘사님 태근 앞에 나면 난리나 내 앞길 막으러 하지마 그리 간단하지 않지 나만냔 어차피 나면 졸지마 난 이 글쎄 나잖아 기담일 같은 광대 삶 잘 모르겠어요 왜 정신이 완전 편하네 와 이거 몇 년 이상이죠? 생년 되지 않았을까? 생년 되지 않았을까? 뭐지? 나이껏 아 쥔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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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아 쥔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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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이 뭐야? 몇 년 전이야? 4년 전이네 벌써 어렵다 형 그거 한번 해줘요 형 랩 좀 한다 고백 랩 파트 고백? 원래 있었던 랩 파트 노래에서 들어올래? 숨바꼭지 원래 그 브릿지에 뭐랬냐? 가서 왔어 브릿지 원래 산하가 나나나비처럼 그 부분에 원래 랩이 있었어요 뭐였지? 나나야지 나나나비처럼 내게 날아서 내 심장을 쏟게 날아서 별처럼 나는 별처럼 이거 잘했어 그게 뭐였지? 나나나나비처럼 내게 날아서 내 심장을 쏟게 날아서 별처럼 또는 별처럼 어떠고 기억이 안 나 어떡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냐